자,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늘은 그냥 뭐 최근에 개인적으로 발표할 일이 있어가지고 발표하면서 옛날 저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실은 교육을 여기저기 많이 했었어요. 삼성전자 교육은 꽤 오랫동안 했었고 SK텔레콤도 했었고 EBS 방송 강의도 내가 이동통신망 강의를 10주 정도 전국에다가 방송한 적도 있었고 실은 북측 사람들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리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제가 이런 소개를 좀 해줄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랜만에 어떻게 잘 보이십니까? 이 사진이 보이세요? 이걸 중지해야 되나? 사진 이렇게 된다. 이 사진이 여기서 제가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있고 이게 이제 북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제가 세 번 교육을 했는데 01년도 01년도에요. 그래서 그래서 북측에 IT 교육을 한 건데 우리 단장님이 이제 이 공유가 다 되나 모르겠다. 중지되고 이게 또 공유할 때는 또 다르구나. 여기 단장님하고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이 잘 보이십니까? 그래서 북측에 우리 단장님이고 제가 첫 번째 했을 땐 이랬고 제가 첫 번째 했을 땐 이랬고 두 번째 했을 때 저는 좀 젊은 친구들이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찍고 나서 보니까 이 남측 사람이 되게 크죠. 그래서 인원이 되게 이 당시는 좀 적게 와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한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 받았을 때는 아 내가 조금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나오는구나 실내에서 찍은 사진이라 조금 어둡긴 할 텐데 세 번째 했을 때는 되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 중에 내가 이 또 이쁘했을 때 친구와 딱 보세요. 상당히 에뛰지 않습니까? 내가 세 번 교육을 하면서 첫 번째 교육할 때는 강의실 굉장히 조그만 데에서도 나도 이제 북측 사람을 처음 만난 거라 목소리가 안 나와 가지고 어 맨 처음에 그 마이크를 썼었어요. 조그만 강의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두 번째 때는 내가 편하게 했었고 세 번째 때는 오히려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남측 사람을 처음 만나는 좀 그런 경험을 했어서 어 조금 조금 좀 달랐습니다. 근데 이 친구 보면 되게 젊죠. 그리고 보면 어 뭐 평양에서 자랐고 오이 간부 아들이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 이렇게 그 초상이라고 그럽니다. 김일성 초상을 딱 달고 나서 모두 다 수업을 듣는 이제 그런 식의 네 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교육을 그 우리 학생들도 하고 그 다음에 어 축 인력도 하고 남측에 웬만한 사람들 교육했는데 가장 교육 효과가 좋았던 데는 우리 그 아 축축 인력이 제일 교육 효과가 실은 제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그 배우는 거는 우리는 여러분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뭐 진로를 하는지만 이 친구들은 배우는 목적이 그 당의 사명이에요. 당에서 주어진 사명.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은 하다가 숙제를 좀 많이 내줬었는데 어 그 다음날 좀 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단장님한테 아 학생들이 좀 졸더라 그랬더니만 전날 숙제 하느라고 어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그 다음날은 상당히 상태들이 좋아가지고 어 애들 오늘 괜찮은데요. 내가 그랬더니만 전날 뭐 10시부터 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잠자는 것까지 전부 다 단체적으로 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 순진합니다. 축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가 교육하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문이 앞에 문하고 뒷문이 강의실이 두 개가 있는데 화장실을 갈 때에는 앞문 통해서 가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어 앞에 있는 학생이 꼭 화장실 갈 때는 뒷문을 돌아서 이렇게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가느냐. 앞문으로 다니지 그랬더니만은 어 앞문은 선생님이 다니는 문이라고 학생들은 다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상당히 내가 깜짝 놀랬었고 뭐 하나 얘기해 주면은 어 답을 다 들을 때까지 뭐 앉어 앉지 않고 그냥 경청하는 자세라든가 뭐 재밌는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어 그들이 이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거는 알려주질 않죠. 저한테 그러다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해 줬냐면은 이메일 서버 설정하는 거를 가르쳐줬어요. 이제 웹페이지 만들고 뭐 사이트 FTP 사이트 만들고 이메일 서버 만드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메일을 딱 만들면 기본적으로 딱 만들면 전부 다 그냥 오픈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보내지 않는 데를 이렇게 블락키 하는 데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북측 사람이 바로 쫓아오더니만 저한테 그거 틀렸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아니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만 너 자기네 나라에 하는 너 너희나라 너희나라 북측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용어가 이렇게 됩니다. 어 우리나라라고 하면은 남측 북측 다 앞에서 우리나라고 남측은 남측 북측은 북측 이게 공식적인 용어예요. 왜냐면 우리는 남한 북한 쟤네는 북조선 남조선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공식 명칭이 남측 북측 이렇게 쓰고 같이 쓸 때는 우리나라 이렇게 씁니다. 근데 메일 서버를 어떻게 쓰냐 물어보니까 메일 서버가 기본적으로 블락이고 그러면 이제 기관에서 누가 요청을 하면은 심사해서 그 다음에 이메일 사이트를 열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참 남측하고는 좀 다르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 대한 기본 성질은 다 오픈이다. 라고 얘기해 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무슨 뭐 발표 때문에 이렇게 제 이력을 하다가 북측 인력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뭐 북측 사람들 남북이 통일되면 상당히 그 우리 그 학생들이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북측에 그 통신망 구축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쨌든 통일이 되면 될 거고 북측 사람들한테나 그 얘기는 해줬죠. 그 광운대학에 대한 규모가 전기전자의 인력 1년 배출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된다. 깜짝 놀랬죠. 제가 보기에 전 세계에서 전기전자 분야 뭐 컴공컴도 다 합해서 제일 많은 인원을 배출하는 대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책공과대학이 배출되는 인원이 그때 2-300명 정도 된다고 내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되게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그 친구들은 뭐 취업은 걱정 안 하는 게 당에서 일단 다 배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어딜 가는지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합시다. 오늘 에 대한 오늘 저희가 이제 했었던 거 하고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지금 저희 공부하는 게 아직 5G를 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LTE망을 하고 있고 LTE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뭐 VYP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코어망에 대한 IMS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이번 주는 이제 QOS에 대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내용하고 다음 주는 이제 LTE에 대한 뭐 LTE A LTE 프로 뭐 5G NR 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LTE가 캐리어가 20MHz 근간으로 했을 때 보통 75Mbps가 얻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1Gbps가 LTE가 그 스탠다드에서 요구하는 게 1Gbps에요. 그런데 20MHz로 OFDM으로 했을 때 75Mbps 정도밖에 75Mbps 정도밖에 얻지 못하죠. 그래서 하는 게 캐리어 aggregation 합니다. 캐리어를 묶어 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 얘기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야기를 제가 QS 관련된 내용하고 어 저기 LTE의 캐리어 aggregation 하는 거 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하면서 오늘은 신문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신문기사를 여기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어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쿨러 이런 걸 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네이버에서 제가 5G를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5G 장비 스마트폰 국가별 승자 그 다음에 완전 주행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5G 비클2X 비클2X라고 하게 되면 뭐냐면 비클2 비클 비클2 인프라 스트럭처 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클 대 비클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비클하고 인프라 스트럭처 그러니까 옆에 뭐 가로등 이라든가 뭐 뭐 신호등 이라든가 이렇게 인프라 스트럭처라 하는 비클2 인프라 스트럭처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늘 5G망이랑 같이 맞물려서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5G망을 하게 되면 자동차랑 같이 융합에 대한 일을 할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뭐 요금제 관련된 얘기 있고 이제 또 여러분이 좀 실상을 또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의 사이에서 지금 그 뭐 여러 가지 뭐 서로 제한 조건을 두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화웨이라고 하는 중국 장비에 대한 것을 미국에서 못 쓰게 하고 우리나라도 실은 못 쓰게 하고 있고요.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화웨이 장비를 거의 못 쓰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화웨이 우리나라도 화웨이 코리아라고 있고 거기 우리 그 나라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영업하고 기술 영업하고 기술 지원하는 그런 데죠. 그런데 되게 이제 본사가 어려우니까 한국지사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보시면은 B2B 사업 그러니까 5G망에 보셔야 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B2B 사업, 5G 특화망, 5G 프라이빗망 뭐 이런 용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쪽은 통신사업자가 아닌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화웨이가 5G B2B 사업 절반 이상 중국서 진행 그래서 자기는 수출을 못 하니까 자기네 자체적으로 중국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있는 거고요. 단말기에 대한 내용이고 서비스 로봇 융합 지원 별로 없더라고요. 기사를 보게 되니까 보면은 원격 주행하는 거 부여 정림사지에 이게 실감형으로 보여주는 거 메타버스 환경이라든가 AR, VR 환경에 대한 거 실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5G망 통해서 내가 집에 앉아 가지고 원격에서 그걸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되게 많죠. 그 다음에 5G AI로 무장 재난구조 드론 뜬다. 드론 사업 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죠. 그래서 드론 택시가 아마 우리나라 2023년인가? 그래서 대한항공항하고 현대드론차가 개발해서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그 서비스를 할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그 다음에 또 드론 관련해 가지고 하게 되면 군 쪽에서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 컨텐츠 유튜브를 보던 어떤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 무기 산업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도 그쪽에서 비행기라든가 전투기가 있으면서 옆에 이제 드론 같이 있는 거라든가 혹은 또 최근에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조명탄 쏘는 거 있잖아요. 조명탄 쏘지 않고 드론으로 위에 올려놓고 나서 이제 빔 이렇게 쏴 가지고 환하게 하는 거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해 가지고도 필요한 여러 가지 많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또 군집 주행이라 그래서 자율적으로 여래가 동시에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평창올림픽 때 보여준 그런 서비스에 대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5G망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폰에서도 5G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하고 캐나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상당히 많이 그 전쟁을 했는데 오히려 캐나다에서 화해 부사장인가를 그때 감금을 했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아예 적극적으로 그때 화해하고 이제 각을 세웠는데 아마 다시 또 대충돌하는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얘기로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하는 데가 우리나라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하거나 혹은 글로벌 기업을 취업을 하게 됐을 때 그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거를 미리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기술 개발만 할 거야 라고 할 것도 있지만은 영업이라든가 혹은 뭐 협상하러 갈 때 이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도 좀 예측도 하셔야 되고 그런 면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전자신문을 좀 봤습니다. 전자신문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사항이 됐을 때 전자신문을 딱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저는 뭐 대단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자신문을 딱 보게 됐을 때 어떤 걸 보면은 그냥 그대로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해주면 제일 좋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까지 이 기사가 잘못된 기사인지에 대한 것도 판단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그 미래에 대한 것까지 예측을 이 기사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까지 알면 굉장히 좋죠. 근데 거기까지 여러분이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자 전자신문에 보게 되면 자율주행산업협회 017번 아까 얘기한 대로 5G망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 의무화 시급 이게 5G망 같은 경우 사용자한테 20Gbps LTE가 1Gbps 혹은 뭐 그거다 좀 낫더라도 이게 묶여 가지고 트래핑이 묶어 가지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트래핑량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가 무선으로 묶어 가지고 나오는 광케이블 코아 쪽으로 올라가는 네트웍이 광케이블로 돼야지만 이제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로 의무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정보통신 1급 건물 뭐 이런 걸 줬을 때 거기에는 케이블이 뭐 몇 개 들어가 있느니 뭐 이런 걸 가지고 나서 줬었어요. 근데 이제 아예 광케이블 넣는 걸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있고 광케이블 넣게 되면 이 코아 하나만 넣지는 않습니다. 코아 몇 가닥을 동시에 집어넣기 때문에 거기서 뭐 몇 가닥 쓰다가 더 확장하고 확장해서 쓸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특별히 뭐 5G망에 대한 것이 없어요 뭐 2대에서 사이언스 대학원 만든다.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것이 이제 AI 라든가 뭐 빅데이터 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대학원이 이렇게 개설되는 분야가 새롭게 막 얘기가 나오면 아 이쪽에 산업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되고 대학이 선제적으로 할 인원에 대한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약간 늦게 대학이 약간 보수적이어서 학부까지 가기는 어렵지만 대학원 같은 경우는 조금 그 학과 신설이라든가 이것이 학부보다 좀 용이하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필요한 고급 인력에 대한 것을 배출한 미리 좀 교육을 시키려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보면 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정원 40명 통계학, 컴퓨터공학, 경영학 그러니까 옛날에는 MIS 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경영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같이 합치는 그런 전공이 있었는데 거기에 더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보면 경영학 쪽하고 컴퓨터 쪽 그 다음에 통계학에 대한 것을 같이 아울러는 융합대안 교육이고 주로 보게 되면 뭐 빅데이터에 대한 교육이 주로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보면 아 내가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진로를 가져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거의 맞을 겁니다 자 여기에 전자신문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사를 보셔서 보면은 쭉 분야가 쭉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통신을 보면 되겠죠 아까보니 신축 건물 광킬 의무화에 대한 건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5G망이랑 관련돼 가지고 내용 자체가 특별한 게 없네요 아 뭐 이런 기업에 관련된 것도 여러분이 이쪽에 어플라이를 하게 된다면 이런 거를 반드시 기사를 보고 나서 할 필요가 있죠 자 오늘 이제 제가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캐리어 주파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며칠 전 기사인데 그 우리 주파수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봅시다 주파수 재활당 때 과거 경매대가 반영 전파법 대안 검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파수를 활당을 했을 때 우리가 뭘 팔았어요 옥션이라 해서 이제 경매 붙이듯이 혹은 주파수 이제 허가 받는 조건으로 그 주파수 요를 내고 월 사용료를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과거에 낸 거에 대한 것을 반영해 갖고 이제 재활당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것에 법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은 안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모른다 내게 아니다 이건 법대 애들 할 거다 이거는 뭐 나는 기술개발 할 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쭉 읽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내용에 내용에 보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 지금 그 사업자들한테 할당된 주파수 영역입니다 다음 주 수업할 때 거기 컨텐츠에도 있는 내용인데 보시게 되면 이 800M, 900M에 대한 주파수 대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옛날에 1세대 이동통신망하고 2세대 이동통신망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이동통신망이 어사인했었던 주파수예요 근데 지금 FDM이라든가 CDMA는 쓰질 않잖아요 저희가 이제 더 이상 그래서 그 주파수들을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지금 LTE 주파수를 이제 활당한 겁니다 SK는 지금 2G 이게 자료가 2020년 1월 자료인데 SK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파수를 일부 쓰고 있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KT, SK, 그 다음에 LG에서 3개의 사업자가 이렇게 해서 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PCS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016, 018, 019 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쪽 800M, 900M는 011, 017 주파수 대역이었고요 PCS 사업자라는 거를 저희가 어사인 해 줬어요 PCS는 기술은 2세대 이동통신망을 그냥 쓴 것이었고요 2세대 이동통신망의 주파수가 원래는 800M 주파수 대역이었는데 PCS라는 서비스로 합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되게 넓게 줍니다 여기는 뭐 10M 정도 썼는데 PCS는 20MHz, 30MHz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016, 018, 019가 쓰든 대역이 1.8기가 주파수입니다 근데 이것도 실은 다 회수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옥션 해가지고 돈 받고 다 팔은 거죠 허가를 해 주고 이제 그 돈을 받았던 건데 그 주파수를 이제 다시 다 회수를 한 겁니다 회수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다 LTE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016, 018, 019가 한솔텔레콤, KTF, LG텔레콤 이런 사업자였고 KTF하고 LG텔레콤은 자연스럽게 KT하고 LG가 됐고 그 다음에 016은 이제 뭐 팔렸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리지 사업자라고 하는 데가 여기 있습니다 2.1기가 주파수 대역이 이제 수리지 사업자입니다 수리지 사업자 그래서 CDMA 방식의 사업자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KT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LG는 수리지가 없었죠 왜냐하면 LG는 그 당시에 그 두 가지 기술이 있었는데 CDMA에 대한 것이 CDMA 2000이라고 하는 기술하고 와이드밴드 CDMA 하고 두 가지 기술로 했어요 근데 와이드밴드 CDMA라고 하는 기술로 SK하고 KT가 사업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CDMA 2000이라는 기술로 해가지고 LG가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퀄컴에서 칩을 내놔 줘야 되는데 퀄컴에서 와이드밴드 CDMA 칩을 내놓고 CDMA 2000 칩은 상용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LG는 사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CDMA 2000만을 못 갈았죠 그러고 나서 바로 LG는 이제 LTE로 먼저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와이드밴드 CDMA를 하던 SK하고 KT는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LTE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주파수대가 그 2.1에서 2.1기가 주파수대요 이제 수리지로 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2.5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기가 3.5기가 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3기가 돼요 그 다음에 서브식스라 해서 28기가 돼요 에 대한 것이 이제 5G로 이렇게 어사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거 여러분의 그 스탠드얼론, 논스탠드얼론 이런 말 들어보시는 NS, 논스탠드얼론 NSA, SA 라고 하는 스탠드얼론 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5G ONLY에요 5G ONLY 쓰는 것이 이 주파수대역을 3.5기가 하고 28기가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5G 폰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잘 다 깔려 있으면 스탠드얼론으로 동작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LTE로 같이 이제 씁니다 그래서 NONE 스탠드얼론이라고 해가지고 LTE로 같이 혼용해서 쓰죠 그래서 5G가 없으면 LTE를 쓰는 그런 형태의 폰이 지금 대부분이죠 그래서 5G ONLY 폰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전국이 만약에 5G 다 안 깔려 있으면 통신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LTE하고 5G 같이 쓰는 폰이고요 5G NR 이거 New Radio라고 5G NR 5G NR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3.5기가 하고 28기가 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에 대한 내용이 쭉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LTE의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이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하는 것이 뭐냐면 20MHz라든가 10MHz 예를 들면 LG SKT를 예를 들면 SKT는 10MHz, 10MHz, 20MHz, 10MHz에 대해서 각각 LTE에 대한 것은 75MHz, 35MHz 이렇게 주는데 이걸 묶는 거죠 그럼 묶어 가지고 하면 150MHz가 되고 여기 75MHz랑 같이 묶으면 350MHz가 되고 근데 여기 있는 2.1기가를 묶는 게 아니라 여기 1.8기가 라든가 800MHz 주파수 대역도 같이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해가지고 1기가 가까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쓰는 와이파이랑 같이 또 쓰는 게 있어요 그러면 와이파이랑 같이 묶어 가지고 600MHz를 얻는다든가 막 그런 기술들이 막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파수에 대한 것을 좀 캐리어 어떻게 어사인 되는지를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KT, KT, LG 해가지고 각각 주파수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기사 중에 어떤 기사를 하나네요 받은 게 있었는데 특화망이라는 게 있었는데 5G 신뢰넷 특화망 5G 특화망 아 여기 있다 이게 며칠 된 기사네요 최근 기사도 있었는데 보게 되면 5G 진짜 5G 활성화 하려면 이렇게 나옵니다 특화망 주파수 공급해야 이게 프라이빗한 주파수예요 그래서 지금 해외의 특화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독일, 영국, 일본에서 주체가 통신사업자가 아니라 제조업체입니다 BMW 자동차 아니에요 자동차 자기네들 사업장에다가 인더스트리 4.0 그리고 공장 내에 공장 스마트 팩토리 구축할 때 쓰는 것을 루프탄자 비행기 만드는 데 같아요 비행기 항공사의 테크닉이니까 그런데 항공사 대상 항공기술 서비스 제공하는 고 로컬에서만 사업장에서만 주는 주파수입니다 영국 항만 항만에서 쓰는 거 일본 같은 경우도 후지츠에서 특화망에 대한 것이 있고요 우리나라 특화망 주파수가 있었는데 4.7기가 해가지고 주파수 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 기사가 캡쳐를 해 놓을 거 그랬네 찾으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주파수를 같이 비교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뭐냐면 캐리어 주파수가 안 나오네 주파수 나오면 좋은데 이거 한번 볼게요 기사를요 5G 특화망 주파수 심사기간 1개월로 단축 예를 들면 우리 대학에다가 5G망을 로컬에서 깔겠다 라고 하고 나서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비용을 지급하고 우리 학교에다가 주파수 별도로 해서 깔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이제 4.7기가 하고 28기가 이렇게 씁니다 28기가 아까 보셨으니까 28기가 를 전국망을 통해서 깔 수도 있지만 우리 학교 내만 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 용도로 쓰고 단말기도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동통신망이라고 하는 전국으로 깔고 전국적으로 주파수하고 대규모 투자하지만 우리 학교 특화에다 우리 학교 건물에 먹고 우리 학교 지역에다가 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스마트 팩토리가 주 타겟이에요 그래서 공장 자동화를 넘어 가지고 거의 뭐 모든 로봇도 들어와서 물건 나르고 할 때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주파수 활동 신청 절차 및 방법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특화망 혹은 프라이빗 파이브 지망을 깔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양한 사업자가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 망 투자로 지원할 수 있고 사실 이 망을 이동통신 사업자 망이랑 또 연동하는 시나리오가 납니다 이동통신망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 건지 그러면 내가 쓰는 폰이 우리 공장이라든가 우리 학교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로컬에 대한 특화망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갔을 때는 이게 이제 밖에 망을 쓰는 거죠 그러면 듀얼로 다 동작을 할 수가 있어야만 되겠죠 그렇게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를 해 볼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사례가 나옵니다 독일 보쉬사 보쉬사가 상당히 그 부품이라는 거 많이 나오는 회사죠 그래서 파이브 지망 특화문 바탕으로 웨어러블 기기 웨어러블 여기저기 뭐 우리 몸에 붙이는 거 그래서 저게 언제 쓰이냐면 무거운 거 들거나 그럴 때 로봇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일정한 장치를 써가지고 내 몸에다 놓고 나서 딱 들게 되면은 상당히 가볍게 들 수 있는 거 공장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기기 혹은 여러분 쓰는 스마트워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웨어러블 기기죠 그 다음에 IoT 등으로 자율로봇 로봇을 활용해서 제품과 재료를 운반하는 지능형 공장을 추진하고 있다 로프탄재도 부품에 대한 정밀 검사 이 검사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지보수의 특화망을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는 데가 지금 이걸 계획하는 데가 포철 포항제철하고 현대자동차가 이거에 대한 것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특화망하고 집중하고 있고 기존 주파수 활당 절차는 전국 단위 하지만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제한된 지역 기업 간 거래 B2B 시장에 대한 것으로 심사 절차 제출을 과도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래서 간소화하겠다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자본금 5억 이상 자본금 시공할 수도 길을 열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5G망을 공부하실 때 기존에 있는 LTE망 같은 것 플러스 많은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 열리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사용자들 우리 일반 사용자들은 LTE망으로 난 개인적으로 충분하다 5G망을 쓰는 사람은 누가 쓰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기업계 쓰거나 혹은 공익 목적 공공의 목적을 쓰는 것 혹은 자율주행차 뭐 이런 쪽이 5G망의 서비스지 지금 LTE 쓰는 사용자들의 서비스를 5G망까지 이동해 가지고 쓸만한 서비스가 뭐가 있지 그럼 아직은 내가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우리 학교는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수업을 모레 이번 학기부터 런칭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LTE폰으로는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5G를 썼을 때 가는 방향이 B2B 시장,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을 수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이야기가 좀 많았는데 어? 이게 뭐야? 어? 잘못 닫았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거는 다음 주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할 때 자료가 나오니까 그때 또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QS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S에 대한 내용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QS 늘 나올 때 보게 되면 많이 나오는 게 딜레이하고 로스에요 딜레이 작은 거 하고 로스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영어에서 QS에 대한 거가 이게 말로 보면 이게 약간 정성적인 거예요 사람이 느끼는 거 내가 서비스의 품질을 느끼는 거라 이게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근데 이걸 전부 다 같은 서비스 품질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좋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나는 그냥 쏘쏘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걸 약간 정량화를 할 필요가 있다 정량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 퍼포먼스라는 얘기를 씁니다 네트워크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니에 대한 걸로 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트워크 퍼포먼스에 대한 것 중에 세일 하는 것이 뭐 콜 블락킹 내가 전화했을 때 괜찮은데 콜 블락킹이 얼마큼 있느냐 그 다음에 커넥션하는 딜레이 커넥션과 관련된 딜레이 내가 연결을 할 때에 대한 딜레이 이건 어떻게 하면 호접속 관련된 거야 근데 호접속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통화 품질을 가지고 얘기하죠 통화 품질을 가지고 나서 정량적으로 혹은 계량화 했다고 그러죠 했을 때 보면 딜레이하고 로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딜레이하고 로스는 분명합니다 내가 말을 해서 저쪽에 전달될 때까지 그래서 여기서 내가 소스단에서 패킷타이징 해서 네트워크에서 걸리는 딜레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그냥 플레이아웃 할 때 걸리는 딜레이 여기까지에 대한 딜레이가 내가 말해서 상대방 귀에까지 덜리는 딜레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게 150ms 안에만 들어가면 일반 사람들은 이게 실시간 서비스라고 하고요 서비스 품질이 떨어져도 한 400ms만 들어가도 약간 사람이 인지하지만 실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여러분이 쓰는 인터랙티브하게 데이터 쓰는 서비스는 인터넷 검색하는데 서비스는 1초 2초만 해도 관계가 없죠 근데 게임을 한다 인터랙티브 하는 건데 웹 서비스 인터랙션 하는 거 하고 게임하는 인터랙션은 다르잖아요 게임하는 인터랙션은 150ms 안에 훨씬 일찍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거에 대한 소스단에서 여러 네트워크을 거쳐 가지고 교환망 통해 가지고 저쪽 상대방까지 가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딱 보게 되면은 거의 뭐 한 4, 50ms 안에 다 들어갑니다 웬만한 것들은요 거의 4, 50ms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맞고요 우리나라 전국을 다 커버했을 때 그 다음에 서울에서 저기 뭐야 미국에 통화한다 다 실시간으로 전화되잖아요 그것도 거의 보게 되면 100ms 안에 다 들어간다 근데 과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위성전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위성전화는요 이게 위성이 위에 있잖아요 위성이 이게 로우어스냐 미디엄어스냐 저 위냐에 따라서 세틀라이트 위치에 따라서 이제 걔도 위성이 좀 다른데 보통 TV 중계하거나 옛날 위성전화 쓸 때는 이틀레이가 거기서만 250ms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위성전화를 쓰면 실시간을 그 저기 그 좀 지연을 느끼죠 불편하죠 근데 최근에는 그 전부 다 해적 케이블로 국제 전환이 국제 데이터가 다 갑니다 위성 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해적 케이블 타기 때문에 광 케이블 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의 전화에 대한 음성에 대한 서비스 품질로 봤을 때는 100ms 안에는 다 들어간다 국내 같은 경우는 뭐 4 50mm 안에는 다 들어간다 070 전화 같은 경우가 한 뭐 한 100ms에서 150ms 070 인터넷 전화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지연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지금은 인터넷망 서비스 품질이 워낙 좋아졌다 보니까 다 100ms 안에 들어가서 070 전화도 여러분들이 전혀 모른다고 느끼시는 게 맞고요 옛날에 이동통신망 한창 할 때 1세대에서 수리지까지 이동통신망은 기본망 자체가 PSTM망 전화망 근간으로 나오는데 4G망서부터에 대한 것은 인터넷망 기반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LTE망 써가지고 VYP 쓰는데 내가 이게 지금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 라고 거의 못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금에 대한 것도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PSTM망에서 인터넷을 쓴다거나 혹은 전화를 넘어 있으면 다 과금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데이터 서비스로 무게중심이 넘어가 가지고 데이터를 얼만큼 쓰느냐지 전화 거의 많이 써도 전화에 대한 것은 무료 형태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스도 같은 맥락이에요 로스라는 것이 옛날에는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패키 서비스 그다음에 서키 서비스 서키 서비스에서는 상당히 로스가 중요해 그렇게 했고 패키 서비스는 약간 로스가 나도 돼 왜? L3라든가 레이어 4에서 혹은 애플리케이션에서 그거에 대한 것을 에러 컨트롤 하니까 그리고 약간 뭐 로스가 나도 로스보다는 거긴 딜레이가 딜레이가 좀 뭐 저기 뭐야 좀 있어도 관계없으니까 로스가 중요해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자 저희가 그 맨 첫 주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밴드위드스랑 약간 연관되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때 다 얘기를 했었던 내용인데 서비스 품질에 대한 것이 밴드위드스에 대한 것이 QS랑 상당히 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리소스가 제한이 되면 리소스가 제한이 되면 QS 컨트롤에 대한 것 이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QS 제어하는 방법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 우리가 알 수 있는 First in, First out, First come, First service 혹은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나서 어떤 우선순위로 서비스에 대한 것을 하느냐 뭐 이런 QS 제어 정책이 나와요 그래서 인터넷망에서는 옛날에 쓰는 것이지만 인트서브라든가 딥서브라는 것들도 나오고 이런 용어들도 나오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이상으로 그냥 오버프로비전이 하는 방법으로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오버프로비전이 뭐냐 야 여기 보면 트래픽이 1기가 정도 지나다닐 것 같아 야 여기 5기가에 어사인하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야 여기 지금 트래픽량이 뭐 한 300메가 정도 와 야 300메가 정도 와 그럼 여기 1기가 주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로스를 하는 것이 트래픽 컬리전이라는 게 없겠죠 그래서 오버프로비전 방법으로 주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IoT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IoT 단말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엣지 쪽에 있습니다 근데 얘는 내로우밴드 트래픽이에요 이 브로드밴드는 아니죠 내로우밴드 뭐 브로드밴드여도 좋아요 뭐 영상이어도 좋은데 이것들이 엣지 쪽에서 한번 걸러가지고 엣지 쪽에서 여기서 필요한 것만 저쪽 코아노 쪽에다 보내주는 형태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 이쪽에 들어오는 트래픽을 좀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아망 쪽에 네트워크에 몰리는 것을 조금 안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것도 지금 다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그러잖아요 클라우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쓰는 것이 예를 들어 구글 닷컴 쓴다 구글 닷컴에 구글 미국 사이트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구글이 여기저기 미러링 되어 있고요 그 미러링 돼 있는 가까운 사이트를 들어가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하는 것이 보게 되면 트래픽을 분산을 하는 것을 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아래쪽에서 오는 것이 얼마니까 이거보다 약간 트래픽이 큰 걸로 묶고 야 이거 몇 개가 묶이니까 이거보다 큰 걸로 또 묶고 뭐 이런 식에 대한 방식으로 봤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트래픽을 다 분산하시는 분산하는 형태로 해서 그 하고 만약에 트래픽이 많이 쫓아온다 그러면 거기다가 더 그 트래픽을 분산시키거나 혹은 그 트래픽 보다 더 큰 채널을 어사인 하거나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해서 서비스 품질을 지금 만족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IMAS에서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제 IMAS에 대한 네트워크를 지난 시간에 배운 게 IMAS는 크게 두 가지예요 VIP에 대한 내용 플러스 하부 밑단의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지원할까 해서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 PCF라는 내용도 나오고 PDF라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 아까 제가 인터넷망에 인트서브 딥서브에서 나오는 건데 거기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팔리스에 대한 디시전 하는 놈이 있고요 디시전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거를 내려갖고 이거를 컨트롤 하면 이걸 액티비이션 하면 여기서 실행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PDF 있고 PCF PCF일 거예요 약자가 갑자기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트래픽은 일루 지나다니는 거지 일루 지나다니서 야 여기 어떻게 퍼스트 컴 서비스 해 아니면 어떻게 프라이어리티 어떻게 해? 하고 그런 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팔리스에 대한 걸 다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CUPS라는 걸 또 씁니다 Common Open Policy Services라고 해서 이게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한 번쯤은 여러분이 어떤 것인지 좀 봐야 돼요 이것이 아, PEF다 Policy Enforcement PEF 인폴스먼트 실행하는 것입니다 인폴스먼트 그 다음에 이제 Decision 하는 것이 이제 있고요 Decision에서 내려주면 PEF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QS에 대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관하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보면 주로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QS에 관련된 내용이 근데 언젠가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4G망에서 이게 왜 중요했느냐 4G망?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IP망에서 서비스 품질을 이것저것 다 만족하기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 IP는 기본적으로 그런 기능이 없었어요 옛날에 만들어진 거에 근데 여기다 QS를 집어넣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MAS 망에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야 IP망에서 했던 거에 대한 거를 IP 코어망에서 했던 거 동일하게 4G LTE망 코어망인 IMAS를 적용하면서 야 여기 QS 제어 어떻게 할까? 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볼 때 이게 IP망을 딱 놓고 보게 되면 IP망은 퍼블릭 네트워크 있습니다 이 퍼블릭 네트워크에 대한 것이 되게 ISP망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망으로 되어 있고 ISP망 거쳐서 이제 웨이브 글로벌 인터넷망을 나가요 근데 사실 내가 미국에 누구랑 인터넷 전화를 한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 전화는 좀 그렇고 자오지간 옛날에 자오지간 내가 모르는 퍼블릭 인터넷망을 지나는데 내가 ISP망에 가입돼 있는 내 단말기는 여기 있고 미국에 있는 누구랑 갇히는데 미국에 있는 ISP 누구랑 커뮤니케이션 한다 그렇게 되면 이 QS를 제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망에서 QS를 제어하고 이 망에서 QS를 제어해도 이 부분에서 사실 또 어떻게 지나갈지는 몰라서 QS에 대한 것이 IP망에서 QS에 대한 디파인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 4G망은 어떻게 했습니다 4G망은 이게 IP 기반의 자기 네트워크에요 IP를 기반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내부망이에요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QS에 대한 걸 IMS를 적용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체적으로 QS 기술을 이것저것 적용해서 해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필요하면 오버프로비전이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서비스 QS에 대한 것을 보장하려고 무진장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4G망에서는 큰 이슈가 뭐였었냐면 액세스 무사 라디오 액세스죠 라디오 액세스 쪽에서 1Gbps를 어떻게 얻니 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코어망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VIP에 대한 서비스 QS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잘 지원할까 이게 큰 이슈에요 그게 이슈에요 이슈가 그래서 올 IP 컨셉으로 가는 거에 대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이번 주 7주차에 보게 되면 이거 지금 QS 관련된 내용을 주로 많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고 8주차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은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1Gbps를 얻을까 에 대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TE망 사용자는 무선에 대한 액세스를 가지고 나서 많이 얘기하고 스피드가 1Gbps 나오니 600Mbps 밖에 안 나오니 75Mbps 나오니 하는 것은 그냥 그 구간에 대한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네트워크에 대한 것을 딱 보게 되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것을 할 때 단말이 있고 기지구 무선 구간에 대한 라디오 액세스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있고 코아 네트워크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뭐 인터넷만 통해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여기 있는 서버를 내가 접속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1Gbps를 얻었어 무선에 대한 것을 그 다음에 여기도 1Gbps를 지원해 줘 근데 IP 기관 딱 들어왔는데 여기 100Mbps야 아 그 다음에 이 서버는 실은 뭐 10Mbps 옛날 이더넷에 연결돼 있어 그러면은 엔드투엔드 그냥 10Mbps에요 이거는요 내가 엔드투엔드로 서비스하는 어떻게 됩니까 엔드투엔드 서비스라는 것이 여기 뭐 내가 웹페이지 접속해서 보고 있다 그러면 내가 TCP 접속해서 뭐 웹브라우저 쓰게 되면은 얻는 거 10Mbps 밖에 못 얻어요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놓고 나서 보는 거를 여러분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었냐면 지금 매주 공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조금 이제 그 나무를 공부합니다 이 나무 저 나무를 하는데 전체 숩리하기는 잘 안 해요 거기서 제가 근데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단 여기 뿐만 아니라 다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동통신망 그 다음에 PSTM망 케이블TV망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내용이라서 QS에 대한 내용이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번 주에 대한 캐리어에 대한 애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약간 이런 게 있었죠 여러분 데이터통신에 보면 멍스 하는 기술이 있었죠 멍스 하는 기술 멍스 뭡니까 이렇게 작은 기술 몇 개가 묶여 가지고 큰 기술로 가는 거였잖아요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그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가 높은데 여러 개의 캐리어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캐리어를 하나만 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캐리어 하나 둘 셋 넷 개를 맨 처음엔 하나만 타고 나갔을 때는 기껏 해봤자 여기 75Mbps 밖에 못 얻어요 근데 동일하게 내가 뭐 300Mbps 짜리 데이터를 보낸다 300Mbps를 보내는데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을 캐리어를 해서 4개 하면 이게 300Mbps 잖아요 그래서 멍스에 대한 약간 인버스 멍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은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하는 트래픽이 상당히 하이스피드에 대한 것이 있는데 하이스피드에 대한 걸 쓰는데 어떻게 보면 로우 스피드에 대한 거를 지금 여러 개를 통해 가지고 하이스피드가 전달되는 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선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야 이게 1.5Mbps야 2Mbps 짜리야 묶어 가지고 10Mbps 가면 되네 5개 묶으면 10Mbps나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캐리어 주파수 대역을 좀 보셔야 돼요 캐리어 프리퀸시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듈레의 기어션이 OFDM이긴 한데 전부다 OFDM을 쓰면서 OFDM을 쓰면서 쓰는데 그게 더 합주해서 쓰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와이파이랑 같이 묶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랑 같이 묶게 되면 와이파이가 상당히 데이터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쓰기면 좋죠 그러면 와이파이 망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면 또 이제 공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SK다 그럼 STKT에 내가 LTE 쓰고 와이파이를 쓰고 밖의 영역에서 그렇게 되면 SK망 자체 내에서도 이거를 사실 통합해 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나는 데이터 스피드를 쓰는데 하나는 와이파이는 언 라이센스 대역이고 하나는 4G 라이센스 대역으로 얘가 aggregation 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 이제 코어망 코어망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코어망 자체가 또 어떻게 되는지 또 보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그게 필요하다는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난 제가 자료 보내드린 나 지난 시간에 보게 되면 로밍에 대한 것도 있었어요 다른 통신 사업자 망을 깔았을 때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저기 뭐야 다른 A 사업자가 다른 지역은 B 사업자가 깔았는데 나는 A 사업자에 가입되어 있는데 내가 B 사업자 지역 들어갔을 때 그런 B 사업자에 프리컨시 타고 로밍 돼갖고 다시 이제 A 사업자로 들어오는 그런 것도 여러분이 보셔야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다음 주에는 뭐 그 내용도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그동안 이제 7주 종안 뭘 공부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뭐 8주차 내용 뿐만 아니라 15주차까지 어떤 내용을 이제 다룰 것이다라는 것도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사실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구나 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플러스 과거에는 통신망 자체를 딱 공부하게 되면은 코어 네트워크의 장비를 공부했어요 펑션블락 해갖고 A라는 장비 B라는 장비 C라는 장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물렸는데 5G 망에 또 한 가지 이쪽에 또 전입 들어오는 게 뭐냐면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환경 그래서 서비스 에즈어 소프트웨어 에즈어 서비스 플랫폼 에즈어 서비스 인프라 스트럭처 에즈어 서비스 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VM 버츄얼 머신에 대한 컨셉이라든가 그것이 확장돼 가지고 이제 도킹 스테이션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의 컨셉을 하면 그냥 단순하게 시스템 하나 띡 뭐 그냥 렉에 하나 뚝 들어와서 그냥 뭐 스토리지만 쭉 있는 것 같이 보여요 OS 에 스토리지만 딱 있는 것 같은데 어 이런 장비 자체가 거의 기존에 4G 망에서 있었던 것을 그냥 이 안에 다 집어넣은 형태로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하는 게 하는 게 뭐냐면 네트워크 펑션이 버츄얼라이제이션 합니다 버츄얼라이제이션 버츄얼라이제이션 돼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 디파인 네트워크 소프트 디파인 네트워크 에 대한 컨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컨셉하고 조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것도 알으셔야지만 아 이 텔코들이 텔레 커뮤니케이션 텔코들이 네트워크를 이렇게 지금 진화를 시키는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냐면 어 이게 통신에 큰 변화를 제가 말씀드리면 3g 할 때 그러니까 3g 4g 막 이때 뭐냐면 all ip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all ip 그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s10 기획 기반으로 네트워크 했던 것이 ip 로 바뀌면서 큰 변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5g 망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것이 또 하나의 변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경험을 했냐면 sk 텔레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pstn 을 개발하고 있던 연구원들을 all ip 로 바꾸는 것 쪽에 재교육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 pstn 하는 사람이 ip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걸 또 같이 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서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닐 수 있었던 게 왜 그랬냐면 pstn 하는 사람하고 ip 하는 사람이 딱 구분이 됐었어요 시장이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pstn 시장이 점점 죽으면서 pstn 하는 사람들을 ip 하는 사람들은 적고 그러니까 pstn 했던 사람을 재교육해서 이쪽에 재배치를 하는 게 되게 많았었습니다 이론이 없으니까 신입자원을 뽑아도 없으니까 지금은 이동통신작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는 클라우드 하는 사람들을 많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하는 사람을 많이 필요하는데 이거를 할 사람들을 뽑으면 좋은데 없으면 기존에 있는 텔코 장비 하던 사람들 텔코 하는 장비들이 pstn 에서 ip 쪽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바뀌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미 이미 많이 바뀌고 계속해서 바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이제 이런 신규 직원을 많이 뽑아야죠 이쪽 관련돼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클라우드에 대한 것을 소개를 하고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부하라거나 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 변혁에 대한 것이 나타나는 것은 뭐 한 제가 보기에는 20년 정도 주기가 돼요 그래서 2020년 2000년대 2000년대 있었고 지금 2020년대 바로 지금 이 주기에요 지금 딱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게 위기이자 기위의 인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 뭐가 있었냐 디지털 시대였어요 그전에는 아날로그 해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큰 변혁이 있었고요 여기 2000년대에는 ip가 그거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거고요 2020년대에는 지금 클라우드라는 거 큰 변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적인 흐름을 놓고 나서 보게 되면 이런 변혁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어두운 시기에 있는 게 좀 안타까운 것 뿐이고 그거를 이제 극복하게 되면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는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거고 텔코 기존의 ip에 하신 사람들이 넘어오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클라우드도 알고 ip도 알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런 쪽으로 좀 공부를 하시길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자 얼굴들을 자 하나 둘 셋 넷 얼굴들 이렇게 영락영 신상은 신유성 어 그러니까 막 또 보여주네 자 오늘 오늘 수업에 제가 중요한 내용은 좀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QS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캐리어 에그리게이션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바뀌는 포인트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이 바뀌는 내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에 그걸 보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속적으로 왜냐하면 b2b 프라이빗 네트워크 5g 프라이빗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이유가 4학년들이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4학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여러 번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를 익숙하게 해 주는 거에는 여러 번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도 뭐 딴 것도 하셔야 되고 막 하자 보니 좀 그럴 테니까는 제가 수업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이게 어떤 거다라는 걸 주지를 시켜 드릴 겁니다 이번 주에 대한 건 QS IMS에 대한 QS하고 그 다음 주에는 캐리어 에그리게이션인데 사실 저는 무선이 제 전공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네트워크 위 이상부터 내 전공이라 사실 저 뭐 제가 캐리어 프리컨시가 얼마이고 거기에 모듈레이션을 어떻게 써가지고 아 또 하나 있지 빔 포밍 쓰거나 마이모 빔 포밍하고 마이모을 마이밍 그것도 아까 얘기한 그 저기 뭐야 로우 스피드를 이용해 가지고 하이 스피드 보내는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마이모 같은 경우도 주파수 여러 개 놓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파수 1대 1로 빔 포밍 해갖고 여러 가지 동시에 쓰기 때문에 이 각각이 쓰는 것이 이제 각각의 데이터를 나눠서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써 가지고 계속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마이모가 보게 되면 2x2에서 4x4에서 다시 8x8 16x16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늘어나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안테나 기술이라든가 그 안테나 제어하는 드라이버 기술이라든가 사실 그쪽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쪽은 이제 RF 쪽 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니까 그쪽 관련된 거는 이제 RF 하신 교수님들한테 물어보시고 저는 위에 올라와서 네트워크 타폴로지가 어떻게 돼 있고 얘가 이제 어떻게 쓰이고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런 쪽 관련된 내용은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제가 하겠고요 그 중간고사는 보지 않을 겁니다 중간고사 기간에도 강의를 업로드 할 거니까 한번 쭉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강의 컨텐츠 본 내용을 쭉 보니까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유튜브를 링크를 유튜브 링크는 제 거 들어와도 안 보입니다 그건 비공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 바로 거의 링크를 치면 볼 수는 있지만 검색해서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걸 봐서 그런지 여러분 공부하는 거에 대한 진도율을 보니까 별로 이렇게 많이 공부 안 한 친구들이 있어 갖고 좀 걱정이 되는데 시간 날 때마다 좀 보시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 것까지 늘 안 보셔도 8주 차부터 새로 보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8주 차부터 약간 내용이 약간 바뀝니다 5G 망 가는 내용으로 확실히 확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앞에 7주 차까지는 약간 높아심에 이런 것도 앓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5G 망이 만들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지금부터 새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 아 나 좀 게을리 했는데 그럼 그건 나중에 보시더라도 앞에 거 다 보고 나서 뒤에 봐야지 하지 마시고 이제 딱 끊어가지고 아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또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나오는 내용 내용이 보게 되면 그 다음에 IoT 관련된 내용이 이런 것들이 앞에 내용하고 연관성은 없어요 5G 망의 큰 특징이 또 IoT 이다 보니까 LTE 에서는 IoT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나온 단어를 보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7주 차에 대한 수업은 이걸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큰 eh 질문이 없는 게 나한테 속도 좀 불안한데 질문이 없어도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믿고 아 공부를 좀 열심히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구요 점심식사 하실 분들 점심식사 열심히 참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오는 다 다음 주에 9주차 이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